축하드립니다, 이사장님. 축하드립니다, 이사장님. 오, 광고무장. 어서 와요. 우리 재단과 병원의 최고의 VVIP. 아, 여기는 미령병원이라는 외진시골병원에 파견돼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외과 정영재 선생님입니다. 저와 한 집에 살고 있죠. 응? 결혼을 하셨던가? 이제 해야죠. 할 예정입니다. 축하합니다, 강본부장. 우리 병원 선생님과 짝을 이루신다니 정말 도말할 것 없이 기쁩니다. 아, 자, 전에 제가 말한 그, 자, 우리 RLI 강산혁 본부장과 그 약혼녀 씨입니다. 우리 병원에 외과이십니다. 아니, 저기. 정영재 선생님입니다. 우리 정 선생 좀 잘 부탁드립니다. 현재 미령병원에 파견 중입니다. 수술시설이 안 된 곳이죠? 외과이산대. 아, 맞지도라. 중인데. 한글자막 by 한효정